네, 일상생활기능훈련 4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4분류 한번 다시 한번, 처음에 또 슬라이드가 똑같은 게 나왔죠.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 4분류 같은 경우는 대변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일상생활 수행 수준은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은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일로 왔네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건지 일상생활 수준으로만 살펴보면 최소한 일상생활 수행 기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하지 못하는구나.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잡아보세요. 인지기능 질문으로 넘어왔죠. 종이도 못 잡아요. 그러면 옆으로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면 어? 일상생활 수준은 최소한 이상으로 되는데 근데 스스로 화장실은 못 간다? 그러면 이분은 일상생활 수준이 매우 낮지도 않고 매우 높지도 않다. 그 얘기는 중간쯤. 근데 인지기능은 첫 번째 질문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인지기능은 안 좋은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제 와서 사분류.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가면은 신체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이고 일상생활도 중간이고 그런데 인지기능은 안 좋다. 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분류 같은 경우는. 사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1분류부터 3분류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이 인지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크게 변하는 건 신체랑 일상생활에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 신체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는 약간 정적이고 누군가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던가 체육 변경을 해준다던가 관절 운동을 시켜준다던가 그 관절 운동도 약간 수동적 관절 운동 개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능동적 관절 운동으로 가면서 이제 상지의 개념으로 좀 많이 갑니다. 상지와 균형, 능력으로 많이 가는데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저와 강의를 잘 들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수급자분들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하지, 그 다음에 상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깨지는 게 상지니까 이 상지 기능을 유지시키고 상지 기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여기 4분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중에서 하나입니다. 인지 기능은 아까 1분류, 2분류에서 말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가. 그래서 세수하기나 양치질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분들한테 4분류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항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를 내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변형하고 싶다.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활동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계획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는 활동 좋은데 그냥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시면은 그 활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4분류 정도 되면은 그런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독립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못하는데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독립수행을 가장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고 이런 거를 핵심 개념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라밴드 운동입니다. 세라밴드.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 밴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예시활동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세라밴드는요.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세라밴드는 색깔에 따라서 탄성 정도가 달라요. 제일 연한 게 노란색, 제일 강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정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색깔의 종류가 한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라밴드의 장력이 밴드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의료용과 일반용과 가격 차이가 되게 심해요. 가격 차이가 심해가지고 의료용하고 일반용하고 한 5배? 10배 정도가 날 텐데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 선생님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밴드를 할 때 어? 수급자분이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럴 때는 그냥 수급자분이 아 힘들어하는구나 이거보다 강도가 약한 걸 써야지. 이거보다 강도가 강한 걸 써야지. 근데 만약에 시설이라면 되게 다양하신 수급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강도별로 세라밴드를 꼭 같은 색을 여러 개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기관이든 주야관이든 시설이든 기능 수준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세라밴드를 사지 마시고 다양한 세라밴드를 사고 이거를 어려워하면은 이쪽으로 이거를 쉬워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 정도 여유를 좀 주면 좋겠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컵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건데 컵을 제가 들고 있어요. 이것도 근력 저는 분명 그 팔의 움직임은 없지만 분명 저는 근육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멈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이 컵을 마실 때도 운동이 되고요. 내려놓을 때도 운동이 돼요. 제가 세 가지 예시거든요. 첫 번째는 컵을 들고 근육이 변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 세 번째는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 가령 쉽게 가방을 들어서 가방을 내가 바닥에 있는 거를 들어서 올리는 것도 운동이죠.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운동이고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도 운동입니다. 운동의 형태는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왜 갑자기 운동의 형태를 세라밴드 얘기하면서 얘기하냐. 운동의 형태에서요. 근육이 길어지면서 즉 가방을 내려놓는 운동 이런 것들이 근력 운동에 제일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가방을 들고 있는 행동 근육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두 번째로 근력에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방을 들어 올리는 행위 그게 근력 운동의 세 번째 좋다고 합니다. 근데 세라밴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세라밴드를 제가 벽에다 이렇게 걸었어요. 벽에 이렇게 으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세 번째로 안 좋은 근력 운동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세라밴드를 잡고 천천히 세라밴드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근력 운동에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세라밴드를 잡고 멈춰있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거고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근력 운동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예시 들어드리고 하냐면 흔히 선생님들께서 제일 근력 운동 시킬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근력 운동에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수급자분들한테 적용할 때 멈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벌려주세요. 힘줘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근력 운동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운동을 하실 거라면 조금은 더 효과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라밴드도 마찬가지인 게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이거가 의미가 아니라 잡아서 천천히 벌리고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수그려주시면 그 세 가지 형태가 다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세라밴드를 쓰시던 어떤 근력 운동을 하시던 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열 번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열 번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잡아서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모으고 이런 근력 운동의 형태가 훨씬 더 수급자분들한테 근력에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운동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세라밴드의 탄성도를 올리고 조금 더 쉽게 하려면 탄성도를 내리고 또는 운동 횟수를 늘리고 또는 운동 횟수를 줄이고 이런 걸로 강도를 늘리거나 좁혀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올릴 때는 반드시 손바닥이 마주보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손등이 마주보는 형태가 되면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서 한 반 정도 그 정도로 넘어가야지 이분들이 뭐 스포츠 선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이런 활동들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지기능에서 보면 가족 앨범 만들기입니다. 사실 가족 앨범 만들기 그 수급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제가 여태까지 치매 쪽으로 저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급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만들기 활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수공예 활동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이렇게 뭔가 만들고 그걸 누구한테 선물까지 줄 수 있다?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족 앨범 같은 경우는 가족들한테 사진을 받으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시대별로 나열도 하고 그런 사진 옆에 글씨도 써보고 이게 뭐였는지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물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수급자분한테 선택을 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할 거다. 사진의 개수를 늘려도 되죠. 또는 내가 질문을 어렵게 해도 되죠. 근데 내가 좀 쉽게 할 거다. 질문을 좀 쉽게 하고 내가 많이 도와주면 되죠. 근데 이게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 진압력도 할 수 있고 공간 배치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는 거 제가 예시가 왜 없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솔직히 이게 진행하는 운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급자분들께서 아무리 치매가 있어도 또는 나이가 있어도 뭔가 만드는 거를 진짜 좋아하시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선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그 활동에 대해서 하는 그런 동기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일상생활입니다. 네, 이거 일상생활 사진 보시면 쭉 수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나는 혼자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요양시설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세수하기로 예를 들어서 또는 세수하기를 변형하셔서 이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까지도 여러분들이 변형하신다면 모든 일상생활을 과연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어떤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게 못 봤거든요. 뭐냐면 세수하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알죠? 근데 이 수급자한테 세수하기를 독립성을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그거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점진적 소거 기법이라는 걸 변형한 일상생활 기능 훈련 증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총 제가 다섯 가지 사진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수급자 분한테 사진을 카드를 다섯 개를 놔요. 사진 카드를 다섯 개를 놓고 다섯 개를 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 잘해요. 그럼 어떡해요? 5번 사진을 안 보여줘요. 그러면 또 1, 2, 3, 4를 보고 하다가 하나를 또 빼는 거예요. 4번을 그 다음에 1, 2, 3번 카드 보다가 3번 안 보고 2번 안 보고 1번 안 보고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수하기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세수하기뿐 아니라 모든 걸 변형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쓰는 거는 솔직히 부담이 되세요. 왜 사진 쓰는 게 부담이 되냐면 사진 찍어서 카드로 만들어서 다섯 개의 카드를 주고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한글로 카드를 만드시는 겁니다. 한글 카드를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이 카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를 뭐 종이에 한 여섯 개 정도로 이렇게 인쇄해 갖고 어르신이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답을 못 드리는 거는 수급자분들마다 차이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분들마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카드를 몇 개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답은 못 드리지만 이 여섯 개 중에서 이거는 세수하기뿐 아니라 옷 입기, 밥 먹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모든 활동에 이 방법을 다 적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섯 개 중에서 어르신이 잘하면 그냥 제가 지워볼게요. 1, 2, 3, 4 4개만 갖고 하세요. 근데 잘해요. 그럼 또 4번 지우세요. 그리고 세 개만 하세요. 근데 또 잘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3, 4번도 지울게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이 일상생활을 다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다음으로 화장실 사용도 한 번 같은 걸로 좀 한 번 예시를 들어보고 주의사항 같은 걸 얘기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는데 수급자분한테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그린 카드를 9개네요. 5, 6, 7, 8, 9개 그린 카드에 각 순서별로 사진을 놓고 어르신한테 하게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글씨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를 이분한테 9장을 드리고 화장실을 혼자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 보면서 하는 거죠. 글씨를 글씨를 보면서 이분이 대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어? 나 이제 화장실 좀 더 잘 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씩 활동을 지워가면서 처음에 9개의 카드를 보고 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면서 카드가 없어지면 어때요? 혼자 할 수 있죠. 이게 점진적 소거 기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급된 그런 방법이 아닌데 일상생활 수행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이제 이분이 처음에 9개를 보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줄였어요. 6개까지 근데 갑자기 6개 보고 못해요. 그러면 다시 7개까지 오는 거죠. 그래도 못해요. 그러면 8개까지 오는 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씩 지워가면서 활동을 수행하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씩 늘려가면서 카드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충분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팁만 좀 드리면 편마비인 경우는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축으로 몸을 돌려서 방향을 바꾼다. 이 뒤에 아마 슬라이드에 제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30에서 45도 이게 뭐냐면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기가 있으면 변기에서 휘체어가 들어오는 각도가요. 이 정도 각도로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각도로 진입을 해서 반드시 어느 쪽이에요? 안 아픈 쪽으로 들어와서 안 아픈 손으로 잡고 안 아픈 다리를 옮기고 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선생님들께서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조금은 이런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착하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수급자분을 잡고 괴롭혀서 수급자분을 세워서 수급자분이 건강한 발로 잡아서 건강한 발로 이동해서 천천히 앉으시는 게 안전에도 좋고 요양보호 선생님들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분의 독립성 유지에도 좋습니다. 네 욕실 사용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낙상이 언제나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화장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낙상 얘기한 김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낙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화장실 2등은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에 낙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고 활동하기 쉬운 복장을 입으시고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팔거리 그 휠체어 팔거리 밖이 이런 데 옷이 걸려서 낙상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조명도 밝게 해야 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복지용구 같은 지원 제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제도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그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시행되었을 때 최소 20번 이상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되어야 되고 주 4회 이상 그리고 90분 이상 집단활동 11명에서 20명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근거가 있는 활동들이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사분류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거나 시행하시거나 적용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